월급날 통닭봉지 매달려서 명동영양센터라고 있어서 거기가 원조야 명동영양센터에 브라운백에 줄 가있는 거 있어 그리고 태극당 뭐랄까 우리 대전에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의 갑자기 땡기네 기름이 거의 짙은 갈색이 되잖아요 기름이 참 맛있었는데 기름세대구나 기름이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제 내가 하나 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들에 칼로리가 나온 거야 칼로리? 어 어느정도 칼로리가 있는가 교촌이 1등이더라 제일 칼로리 높아요? 어디가 제일 낮을 것 같아? 보드람 아니야 굽네 치킨 굽네 아 굽네 아 굽네 그 반밖에 안 되네 튀기는 게 아니니까 굽네 치킨이 제일 낮아 전화주세요 어디가 전화줘야 됩니까? 1등한 데가 전화줘야 돼요? 굽네가 전화줘야죠 월급날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뉴스 하나하나 여러분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게 현실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가 키 파운드리를 인수하고 ARM 인수까지 지금 키 파운드리는 당연히 한 거고 ARM 인수를 노린다 근데 이게 그냥 단독 보도 이런 형태로 풍문을 나온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추진되고 있지 않냐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샀다가 나가리 된 거 아니에요? 나가리는 안 되지 파토나 한 거 승인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박정호 부회장이 얘기를 한 건데 SK하이닉스가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반도체, 설계업체, ARM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SK그룹의 역사를 이렇게 좀 보면 이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상력이 발동이 되죠 왜냐하면 SK는 원래 선경 선경 직물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직물?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이제 예를 들어 군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교복 그래서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교복 용지 같은 걸 만드는 회사를 최종권 회장이죠 이제 선대인 최종현 회장의 형님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걸 인수하게 돼서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이 된 거고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50대 저하고 비슷한 또래 혹은 그 선배님들은 그 선경 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그 차인태 아나운서의 장학키즈 아 그거 대단했지 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약간 좀 신동 소리 들었던 게 중학교 때 그거 풀면서 내가 몇 개 맞췄거든 부모님들은 다 신동되는 거야 그거 맞힐 수도 있거든 네 신동도 낫군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중학생이 그 형들 나오는 장학키즈 문제를 한두 문제 풀었어 네 맞췄어 네 그러면 이제 그 집엔 다 신동 탄생인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네 근데 이제 이게 SK그룹은 사실은 비디오 테이프 그룹을 많이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SKC 아 C인가요 네 그 왜 비디오 테이프 쫙 해서 네 근데 어쨌든 내수 위주의 굴직굴직한 몇 개를 갖고 있는 그룹이다 이런 이제 인상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유공이라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이죠 그것도 이제 M&A를 해서 한국석유공사라는 그 유공을 이제 인수한 거고 한국이동통신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한국이동통신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SK텔레콤이 된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이제 어떤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가 사실은 지금의 SK그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제조업 중심에 그리고 수출 중심에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게 된 거는 약 10년 전에 제 기억을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이건 아마 기업금융사이드 아마 연구자들도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사서 시너지를 내가지고 이 그룹의 외형을 성장시키고 질적인 성장시키고 이건 아마 굉장히 큰 연구 대상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아 저거 하면 큰일 난다 그룹 내에서도 망한다 네 우리가 무슨 반도체를 그리고 워낙에 그때는 치킨게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거다 치킨게임이 어떻게 보면 최대 희생양이 누구냐 하이닉스였다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그때 한국외한은행에서 갖고 있었다 최대 채권자이자 최대 주주였는데 그걸 이제 전격적으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인수를 하면서 그 인수해서 이익난 것만 해도 그건 몇 개 하이닉스 몇 번 사고도 남을 만큼 벌었거든요 몇 년 안에 그 다음에 오판이 확 좋아지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SK그룹의 M&A의 DNA는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죠 그래서 뭐 바이오 쪽으로도 진출하고 뭐 여하튼 굉장히 왕성한 기업 활동을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게 뭐냐면 ARM 영국의 최대 팸뉴스 세계 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세계 모바일 기계의 95%가 ARM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설계 기반으로는 세계 최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28일이죠 SKSK 주총에서도 반도체 업체는 규모가 큰 곳부터 작은 곳까지 M&A를 검토하고 있다 박정우 부회장이 SK텔레콤에 있다 SK하이닉스 최후 경영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수 대상으로 ARM까지 고려했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출장 제한이 완화되면 4월부터라도 실리콘밸리 등에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이 그냥 단독 보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 중국의 공장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솔리다임이라는 법인명을 가지고 출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솔리다임과 SK하이닉스의 시너지를 내면서 랜드를 비롯한 디렘 비 디렘 쪽의 비즈니스 왜냐하면 디렘 온리였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 집중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암을 인수하면서 전혀 다른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구체화 될 렌즈 실현이 될 렌즈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키옥시아라든지 이런 인수 전에도 참여를 해서 부분적으로 지분 참여 뭐 이런 걸 한 적은 있으나 글로벌 M&A를 반도체 쪽에서 크게 한 경험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M&A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과연 SK하이닉스의 미래가 삼성전자와의 관계 속에서 1등 2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모리 쪽에 그런데 어쨌든 암 같은 것들을 만약에 공동으로 인술해서 하이닉스와의 시너지를 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한 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예고될 수도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내 혹은 국내외 기업들과 협업 구조를 통해서 글로벌 M&A를 꼭 성사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늘상 얘기하지만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본의 아주 효율적인 배치인데 그런 부분에서 SK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비교적 굉장히 왕성하게 물론 이제 그걸 주주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직 숙제로 있죠 주주 총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박종원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간 고정배당금을 20% 상향을 하고 주주 몫을 더 상향시킨다는 거죠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2년부터 3년간 창출되는 누적 인여 현금 흐름의 50%를 추가 재원으로 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쪽의 주가 흐름과 1등 업체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9만 원 선을 받아보면서 주가 상향 트렌드를 걷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사업 내부에서의 포트폴리오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또 휴대폰 사업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주가의 궤적일 수도 생각도 있으나 어찌 보면 이런 형태의 적극적인 글로벌 M&A를 포함한 자본의 배치 주주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진행되는 거에 대한 대응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SK그룹의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글로벌 M&A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적어도 글로벌 M&A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큰 기업 이렇게 인수했던 게 하만 삼성의 하만 하만 정도는 큰 회사였어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에서도 한두 권인데 그런데 이런 정도의 큰 시도는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너무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스케줄이라든지 자금소달기 이런 게 나온 건 아니니까요 추진한다 정도 최공영자 입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그대로 가지고 지켜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한 열흘 사이 엄청 올랐습니다 계속 5% 7% 9%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쪽도 같이 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생기고 테슬라가 거의 1100달러 수준이거든요 1099.57달러 천슬란 이미 넘었고 그런데 테슬라가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죠 전기차 쪽에 전기차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셀업체 셀업체 밑에 있는 소재부품 이런 쪽의 성태계에 어떻게 정점에 있는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가 죽을 쓰면 물론 테슬라의 마켓셔가 떨어지고 테슬라가 위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전기차 생태가 깨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가 시들시들해져 잃어버리면 그 생태계의 중간 하단부에 있는 셀 부품 소재 이런 것들도 좋을 리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폭스바겐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엄청 가열찬 경쟁을 해서 순위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테슬라의 어떤 글쎄요 테슬라가 조금 이렇게 지위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데 상징성도 있고 실제로 그게 거의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테슬라가 시들시들해질 무렵에 우리나라 LG 그런 데라든지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다 힘을 내니까 엔솔도 엔솔도 올라가고 또 엔솔의 납품관계에 있는 소재업체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원석 연구원도 기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근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업종이 상당히 지금 활황 비교적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어쨌든 어제는 약보합을 했지만 여전히 44만원 선 30만원대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35만 5천원까지 떨어졌다가 한 10만원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죠 물론 공모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변동성 구간에 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만 대체로 35만원 선 이었으면 비교적 살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뒤늦은 얘기를 많이 하고요 SDI도 어쨌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또 LNF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입장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노어메리치증권연구원이 LGNL솔루션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조 9천억 영업이익이 1454억 순이익이 한 744억 된다 이런 건데 테슬라향 원통형 전지출하량의 증가 이런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형도 많이 만드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주면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추계의지도 굉장히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배터리를 중심으로 셀업체를 중심으로 생태계 쪽에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굳이 주도주를 얘기하면 주도주가 없는 장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제도 시황시간에 박병창 부장께서 이런저런 종목들이 손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양으로 투자의 어떤 총량으로 보면 가장 왕성하게 배터리 배터리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LG를 비롯한 빅스리도 있고요 또 수많은 소재 부품 회사들이 또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한번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한 식량위기를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분이 계시군요 어제도 물론 현대사료는 아마 사료 때문에 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제도 상한 거쳤더라고 근데 요즘에 식량 대란 식량위기 식량전쟁 식량주권 식량안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죠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곡창지대가 피해를 봤다 이런 게 촉발시킨 거잖아요 근데 남제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이란 분이 있어요 아마 우리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어? 좀 귀에 익는데? 왜냐면 최준영 박사께서 하시는 지구본연구소에 식량 문제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 패널이시기도 하거든요 이분 인터뷰가 이제 다뤄져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도별 식량 및 곡물 자금률을 보시는 거예요 저게 전체적인 식량 자금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980년대 1970년도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이 86.2%였는데 반토막 난 거예요 45% 그리고 곡물 자금률은 더 드라마틱하게 빠지죠 80.5%에서 20.4분의 1 토막 납니다 저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주로 소비하는 곡물의 종류가 바뀌어버린 거죠 쌀에서 밀로 밀은 거의 100% 가까이 수입이잖아요 근데 저 추세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야 쌀 먹자 이게 되겠어요 막걸리도 요즘 예전만큼 안 먹는데 그렇잖아요 떡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백년화폐 많이 먹어야 되겠다 백년화폐는 많이 먹어야 되죠 밥을 찹쌀떡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식량 자금률을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저 표를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엔기후 유엔협의체라는 이런 데서도요 차트를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이 식량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순위가 저도 잠깐 살았던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가 84점으로 1등이더라고요 네 한번 가보시면 가도 가도 초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초원이에요 아일랜드가? 아일랜드도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 나라가 특이한 건 뭐냐면 19세기 초반입니까? 18세기 20세기 초반입니까? 19세기 말입니까? 100만 명 이상 아 그러고 네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면 맨 밑에 아이리시 사람들이 댄스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기아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식량 안보 지수 1등이고 우리나라는 32위인데 71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 쪽에 식량 안보 지수가 높죠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다 유럽이고 캐나다 뭐 당연한 거고 일본도 어쨌든 79점으로 8위인데 우리나라 32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재작 소장 얘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도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식량 안보가 취약한 거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량이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그래서 실제로 다변화를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분은 우물로 표현을 하는데 세계의 식량을 우물로 표현했을 때 큰 우물이 몇 개 있고 작은 우물 몇 개가 편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큰 우물이 있고 미국 북미에 큰 우물이 있고 유럽에 조금조그만 우물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우물이 거의 빨랐고 우리나라 우물이 계속 물이 나오도록 하는 관리 그러니까 그게 자급률이죠 그거와 더불어서 큰 우물 여러 군데에서 파이프라인을 대고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거는 뭐냐면 그래서 전 세계가 식량 안보, 식량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할까 이거죠 그건 뭐냐 휴경지라든지 잠재적인 경작지를 개발하거나 농경지화하는 그런 일들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농경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라든지 카나다, 호주 이런 데에 바로 농경지화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들을 아마 이런 식량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농경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미국에는 한국 농경지의 3배 가까운 600만 헥타르의 휴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쉬고 있는? 휴경지라는 게 옛날에 농경을 했는데 안 한 그러면 여기에 뭐가 투입이 될까 생각하면 아, 그거 디어네, 존디어 이런 거 아, 농업지계? 휴경지에, 그러면 지금 딱 농경지에 알맞은 정도의 농기가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땅이 농경지화 되면 거기 사람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1등 업체 괜찮겠네 그래서 아마 디어라는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농기계 산업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식량에 관련된 컨텐츠가 필요하신 분들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가 또 있죠 남제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인터뷰가 굉장히 여러 편이 있거든요 최준영 박사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걸 작년 초부터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번 시간이 허락이 되면 한번 모셔서 투자의 관점에서 식량 대란과 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참 홍준영 박사님과도 인터뷰가 잠깐 있었는데 에너지 쪽은 회복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고유가가 조금 유지될 수 있어도 식량 쪽은 심으면 바로 된다고 미국이 올해 고공행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휴경지라는 거죠 10년 바로 되면 뭐예요? 종자가 필요하고 그거를 기르고 추소해야 될 기계작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셔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